42에다가 15를 빼라고? 27! 그렇지! 아니 그렇게! 어디 있는 사람한테 연락할 때 이걸 써! 전화기! 말해! 말해! 무전기! 그렇죠! 무전기! 아! 1등입니다! 1등! 일단 1등이다! 1등! 그러니까! 많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설명할 때는 말이죠 전국노래자랑도 있었고 아이언맨도 같이 있었는데 아이언맨을... 아니 전국노래자랑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? 전국노래자랑... 찍혔어요 나한테 이터흐! 이터흐! 진짜 더윈이는 파이팅만 쳐 가자! 시작! 날아다니는 거 탁 쳐서 잡는 거 뭐지? 셋 쪽? 아니 탁! 탁! 때려서 잡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탁! 날아다니는 거 모기! 모기 같은 거 잡을 때 파리채! 그렇지! 여름... 뭐라고? 학교 쉬는 날을 어떻게 말해? 여름 휴가! 휴가! 학교가 쉬는... 그때 이걸... 방학 숙제! 그렇죠!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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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어? 소? 염소! 아니 누런... 누런색을... 누를 뭐지? 황... 그렇지 그렇지! 황소? 그렇지! 네... 그래요 어... 물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 물에 떠다니... 곤충 곤충? 어... 물에 떠다니는 거 물에 떠다니는 곤충? 아... 진짜! 소금쟁이! 아... 아... 못 맞추면 바로 손 납니다 방울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뭐라고 해? 탈출! 그러고... 작가 말고 작가보다 높은 사람 피디! 야... 나와요 아깬데 딩딩딩딩딩딩 실로폰! 그렇지! 아... 아... 전쟁 가서... 어... 못 싸우겠다고 이걸 해 아... 성공! 일곱 개! 일곱 개! 일곱 개! 일곱 개! 여섯 개 갔어야 되는데 아... 진짜 이거... 일곱 개를 맞췄으나 작가에 대한 어떤 도전 피디보다 낮은 사람 지금 작가님들이 엠씨가 높은 분이야 피디가 높은 분이야 피디 아는 일이 다 다를 뿐이고 피디, 엠씨, 작가 다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지 직위나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알았죠? 동긋? 네 그 중에 최고는 작가예요 아 이제 풀어줬어요 어떻게 나올 것 같은데 이가연! 이 팀이 아주 센 팀이에요 이 팀이 정말 무서워요 잘하자고 자 가겠습니다 시작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원피스? 한 방에만 쳐야 한 방에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곳 아니 방송에서 TV로 나오잖아 8시 땡땡 너랑 리원이랑 둘이 놓고 키를 어떻게 해봐 비교 아 한 방에 맞춰요 이야 어 그림 같은 걸 전시하는 곳 전시회? 전시회? 미술관 그렇다 이 팀이 무서운 팀이에요 수박으로 너 학교에서 뭐 만들어 오라 했지 수박 화채 맞춰 맞춰 10개의 기본이네요 이거라 이거라 하는 거 뭐지? 응원 그렇죠 무서운 팀이네 아 이거는 뭐 같은 일이야 경사? 아니 비슷한 거 뭐지? 축하? 아니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이런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통과 통과 아니야 뭔데? 하늘에서 뭔가 눈? 아니 기도? 축복? 아니 비슷한데 아 몰라 그냥 통과하자 어려운 게 갑자기 말도 안 되니까 그냥 통과하자 그냥 통과하자 그냥 통과하자 안경 쓰고 영어인데 뽀글머리에 마법사 해리포터 그렇죠 야 음식 먹을 때 밥에다 비벼 먹는 건데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참깨? 랑 비슷한 참기란? 아 여섯 개 여섯 개 잠시 기적에서 멈췄을 뿐이에요 기적에서 멈췄을 뿐이에요 기적에서 멈췄을 뿐이에요 이성욱 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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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